광협 앵두금 승부 숙수 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아마조나이트의 표면을 지금 관찰하는건데요 광약으로 지금 살짝 표면을 검사를 한 것을 지금 관찰하고 있죠 큰 건 없구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광약이 쭉 일렬로 주로 가는걸 볼 때 잘 갈린다는거 경도가 약하다는건 알 수 있겠죠 이 표면이 너무 일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자 네 광약이죠 여기 까지 하겠습니까 일단은 도킹을 벗어나서 아마조나이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led 빛을 가하면 색상이 좀 조금 더 색깔이 초록색에서 조금 더 다른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이상 광협 앵두금 승부 숙수 였습니다 hit x x